네,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오늘 제 첫 단독 팬미팅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단독 팬미팅이어서 저한테 의미도 없고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박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팬미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의 진행을 도와주실 MC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C분 나와주세요! 는! MC는 사실 저입니다. 촬영 중에 이렇게 컨셉 잡고 사진 많이 찍었었어요. 그때도... 알려주세요! 계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피셜한 무대에서 또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덫이신 배우 신현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노래도 못 들어봤는데 원래 이런 건 무반주로 해야 멋있는 거예요. 무반주라고요? 왜 이렇게 해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입에서 저절로 와. 아, 하고 나니까 이게 좋았어요. 와... 저는 어디 좀 아프신 줄 알았어요. 어깨로 좀 겨누이신가요? 약간 이런 건가요? 어깨로 좀 겨누이신가요? 약간 이런 건가요? 연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근데... 상대역은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연기해볼 상황은 이겁니다. 보odu신 gucke. 왔나. 맞다. 아... 쓰네! 오늘 뭐 했나? 오늘... 너 만나러 왔지. 이거 3인데? 좀 해봐. 뭐라고? 좋다! 좋다고?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위 되네 맞지? 가자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아틀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에 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료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마음이 더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또 좋은 일로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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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